자 창세기 한 군데만 더 볼까요? 48장 다같이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탄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난한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네 그러니까 이 라헬의 죽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녀들이 없어서 슬픔이고 또 그 자녀들이 이집트 애국당으로 끌려가서 슬픔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갖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에브라스 길에서 죽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거기서 그 여인의 슬픔을 끝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슬픔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? 그 다음에 뭐예요? 우는 자의 위로와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슬픔을 가진 자의 위로가 되시고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믿습니까? 세상적으로 안전한 곳이 피난처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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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